안녕하세요. 오늘은 백미연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전주 설명 드릴거에요. 저는 C코드로 사카포에서 치는거고, 멜로디를 보면 이렇게 되네요. 처음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 드리면 솔에서 C코드에 근음 5번하고 3키로 1번 줄 솔을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3박자 길이만큼 그리고 5일, 0 40.3, 2. 3.2.. eighty, two. 그 다음엔 pues 한 번 5일, 0 43.2, 3.2. E, two. Mi, two. Mi, two. Mi doubled. rev. 그러면 검지를 떼어주셔야 Mi가 되죠. 그래서 그는 4번 하고 1번, 3, 2, 3, 미, 네, 네는 여기 2번 줄이니까 여기는 4번, 2번, 사이 동시 치고 3, 2, 3, 한 번은 4일, 동, 3, 2, 3, 4, 2, 3, 2, 3, 2 마디를 연결해보면, 솔,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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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.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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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로 파 눌러서 파, 미, 레, 사, 삼, 미, 소, 그는 레, 사, 삼, 미, 그는 솔, 파, 미 그 다음에 A마이너에서 레, 도, 레 두박, 도 두박이에요. 그러면 3끼로 이번주 들어서 오이, 도, 사, 삼, 미, 레 그 다음 3끼를 띄워줘야 도가 되죠. 여기 도, 오이, 봄, 사, 삼, 미 이세븐하고 A마이너를 연결해보면 2에서 3끼로 2번주를 눌러주고 6, 2, 봄, 사, 삼, 이, 솔, 파, 샴, 미, 그 다음에 레, 도 그 다음 마디는 F인데 도, 도, 라, 시, 도, 레 이렇게 돼요. 그러면 F약식에서 근음 4번하고 도 2번줄 사이, 도, 삼, 이, 삼 여기도 쉼표가 있는데 여기는 저도 근음을 한번 더 쳐서 라, 시, 도, 라, 시, 도, 라, 시, 도, 라, 시, 도, 2번줄 으 으 그 다음에 지코드에서 4 내 도시에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내는 새끼를 2번주 들어주신 상태에서 6위 동시에 6위 동 4 3 2 여기도 쉼표는 근음을 치고 4 2번주 여기에 눌러져 있죠 4 검지로 1번 4 그 다음에 도 이렇게 C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F랑 G 연결해 보면 여기 도 그는 나 시 도 레 그는 레 도시 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코드는 레 도 그래서 5위 0 4 3 2 하고 여기도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근음을 오 미 4번주 미 파 솔 이렇게 돼요 5위 0 4 3 3 2 2 2 그 다음에 마지막은 F1 G 코드인데요 이거는 2 F1 1 2 3 4 이렇게 2 2 3 2 3 3 3 3 3 G 코드를 G를 또는 눌러야 돼서 6번 4 이렇게 잡으시는 게 본 G 코드거든요 여기서 신표가 처음에 있는데 그는 6번 치고 파 여기 4번 파라 파라 네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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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요 전주 이렇게 치시고 노래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마지막 F1 G 코드에서 6번 파라 네 파라 그땐 내가 너무 어렸던 거야 의미도 없는 같은 시간들이 친구도 없는 없는 시간들이 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베이스를 밟아 가면서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그룹 징구 도 아니 디마이너 에서 레 그 다음에 이제 G-ON-B 코드로 가요 베이스를 C를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니까 레-도-C 도를 밟고 가면 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사-진구-도-아-아 할 때 도를 치고 아-닌 할 때는 G-ON-B-O기 이 근음을 C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에서 레-도-C 그 다음에 사랑도 아니 여기도 C에서 A 만화로 가는데 여기도 도-도-시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뒤에 또 그런 만남인 줄 여기도 레-도-아-라-찌 여기도 레-도-시 이렇게 쳐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의미도 없는 같은 시간들이 친구도- 도를 채 주고 레-도-시 사랑도-도-시라 그런 만남인 줄 알았지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베이스에 넣는 거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여기 그런 친구 도- 4번 3-2 3-2 도-도-도 그 다음에 G-ON-B 이 두 개만 잡는 거죠 5번 2번 5-3 그러니까 친구 레-도-시 사랑도-시 사랑도-시라 그런 레-도-시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기본 아르페이지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게 되면 이렇게 내-도-시 로 떨어지고 도-시 라도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치면 훨씬 듣기가 좋죠 그리고 뭐 미안해하면서 돌아서버리 여기도 도시락 미안해하면서 돌아서버리 그 카페를 다시 찾았을 때 찾았을 때 이별의 향기만 차찬 속 안 속에 남았네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있을까 3,2,3 두 박자만 쳐주고 시간이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죠 날 위해 멈춰질 순 없지만 서글픈 마음으로 그대를 남겨둔 그 시간 그 자리에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또 느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너에게 머물러 쓸쓸한 그 자리에 그대 남겨주지 않는 거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랑 스트록을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거기 이제 베이스 내 도시 도시랑 내 도시 이렇게 치는 거 요걸 넣으면 훨씬 잘 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